안녕하세요. 아이즈원입니다. 유난히 더웠던 여름도 가고 날이 점점 선선해지는 걸 보니까 이제 정말 가을이 되는 것 같은데요. 다들 가을하면 뭐가 생각나죠? 낙엽! 낙엽! 눈에 눈에! 독서! 독서의 계절! 낙엽이랑 독서도 좋지만 가을에는 민족 대명절 추석이 있는 계절이잖아요. 다들 추석 연휴 계획은 세우셨나요? 네! 오랜만에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도 먹고 예쁜 송편도 만들고 즐거운 한가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전운전하세요. 그럼 지금까지 아이즈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